나와서 쏘니 여기에서 쏘는 친구 우리가 2년, 3년 전에 같이 버스캠 활동하는 친구이고 우리 그때 레스파트 팀이 있지만 지금은 먼저 그 친구들과 그 친구와 함께 블랙리스트 이런 집을 만들고 나중에 더 새로운 멤버 뽑고 이렇게 큰 집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국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원활한 돈에 빅빵하는 노래입니다. 와 진짜 진짜 오랜만에 여기 친구랑 같이 춤추는 거 아 여기서 둘 다 같이 추는 거예요? 커피댄서를? 오케이. 한국인도 빙통 가별을 하겠습니다. 와이 와이? 와이 와이 오케 오케 와이 와이 아 잠깐만 와이 와이 하나 둘 셋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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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brB 먹고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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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노래와 시연한 쇼핑몰의 퍼포먼스 고마워!